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뇽~~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곱창볶음 거기다가 중국당면 넣었습니다 떡이랑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도 치킨은 제가 원해 주면 irkphoria aiㅡㅡㅡ ㅡㅡㅡㅡ 먹으면 멈추 꼼꼼velmente 아 ㅎㅎ 으 recurrent 타인 Station 시원한 오브젓 우울한 오브젓 오이 멍멍 오이 오이 초고기 아삭하고 맛있다 고기 마시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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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~~ 맛있겠다! 아까 먹으면서 저는 토스트키 먹었고, 잘 먹어져서 그렇게 먹ồn 사람이 아참이 나가지고 양념을 먹으면 잘 먹었어요 아참이에요 그거! 초콜릿에 찹쌀떡 고구마 맛있다 팽이버섯 계란물이iel 좀 더 가고 싶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아깝게 먹으면 더 맛있고 맛있을 거 같아요 근데 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남은 왕칄에 담아서 먹을때는 예쁘게 더 맛있게 먹었거든요 여기 아직 안 먹으면 좋겠는데 제가 DK가의 맛을 더 좋아해서 아래에다 핫도그까지 ăn 이거 먹으면 너무 맛있음 그럼 뼈는 게 다 먹으면 좋겠어요 좀 더 먹어야겠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맛있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그릇에 대해 말하는 그 맛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마이크 아이아맛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서 다 먹어야지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은 바삭한 것입니다. 바삭한 것과 다리에 바삭한 것과 다리에 나 랩에서 같이 먹었을 때 초콜릿을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소스는 정말 맛있어서 저는 코스에 간장하고 아니요 소스는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치즈가 잘 어울리고 있어요 저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입이 너무 맛있어요 아깝다 마카롱 참깨 고춧가루 바삭바삭 보기보기보기 바삭바삭 바삭바삭 보기보기 보니까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제 입은 바삭바삭 자,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. 사실 지금 마이크가 새로 왔거든요. 새로 구입을 해서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어요. 이어폰을 같이 끼고 확인을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계속 마찰음이 삐삐가 생겨서 그냥 빼고 했거든요. 음,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시험 방송이었어요. 조금만 부족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쵸? 원래 부족하면 안 되는데. 한번 새로 사서 시험 한번 해봤어요.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 가 볼게요. 안녕.